고백에 성공하고 싶다고? 고백 프로듀싱을 시작해볼까? 당신이 챙길 건 센스 그녀가 이성에게 끌리는 조건은 다양하지 성격, 외모, 지성, 능력, 유머 혹은 그 모두 외모는 어쩔 수 있는 거 아니냐고? 여자는 조각미남을 원하는 게 아니야 저 모든 요소로 관통하는 게 바로 센스 센스 있는 남자야말로 진짜 매력 터지지 다행히 여자는 아주 촉이 좋은 존재라 당신이 은근슬쩍 매력을 흘려도 그녀는 단번에 딱 알아차릴 거야 물론 자연스럽게 어필하는 게 중요해 부담스럽지 않게 지적인 면도 살짝 음 약간만 변화를 줘볼까? 그녀는 점점 당신의 매력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릴 거야 자 이제 때가 됐어 이건 디테일의 정점 하나씩 먹을 때마다 당신이 바로 떠오르겠지 준비됐어요? 센스 챙겨 사랑의 난리 팍! 츄파춥스 네 네 네 네 그러면은